서울시 양천구의 현안 중 하나죠. 바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목동지구단위계획을 통보시킨 데 이어 목동아파트 14개의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붕괴되어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동 1, 2, 3단지의 경우는 다른 단지들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3종 상향을 두고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자세한 소식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목동아파트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 2일 우영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종상향 이행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최수지 서울시의원이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3종환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결의안 모두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인 목동 1, 2, 3단지 아파트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3종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2종으로 분류됐던 1, 2, 3단지를 별도 조건 없이 3종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일단 2종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정비계획이나 수립이 될 때 3종으로 종환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2종으로 지정을 받고 조금 피해를 받고 재산상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어서 한번 이거를 조건 없이 올려보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완화돼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1, 2, 3단지 3종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 상황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가구당 재건축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며 당초 3종 조건을 충족한 만큼 서울시에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종인데도 불구하고 2종으로 하영을 시키고 그런 부기 조건을 단 곳은 목동 1, 2, 3단지가 유일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1, 2, 3단지 주민들은 다른 단지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조건입니다. 과거 서울시는 13층 이상 건물의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종세분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목동 1, 2, 3단지는 3종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2종으로 분류됐는데 지난 2004년 서울시 고시와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목동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된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목동 1, 2, 3단지 종상향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